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폰 강사 유얼레입니다. 오늘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인결제 키오스크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오스크가 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서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터치 자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네이버 검색창이죠? 터치하시면 여기에 키오스크 한번 알아봤다면 밑에 내용이 이렇게 뜰텐데요. 혹시 본인이 찾아보지 않았다면 여기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위에도 있고요. 네 자판에도 있습니다. 자 키오스크 뜻이 뭔지 퍼치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사전에서 나오는 키오스크가 있고요. 여기 하단에 있는 건 ITS 네 IT 전문용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한번 볼게요. 자 터치. 그러면 정보기관이나 뭐 은행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무인종합정보안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키오스크가 처음에는 그냥 무인 가판대라는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이제는 뭐 결제 시스템까지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결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 간편결제. 뭐 간편결제하고 뭐 기계가 하니까 인건비도 절감이 될 테고 매장 관리에도 좀 편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무인결제 키오스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버튼 눌러서 플레이스토어로 가볼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 아 키오스크는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걸 KT에서 앱을 개발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 터치 하시고요. 여기 위에 이렇게 키오스크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키오스크 그러면 키오스크 교육용 되어 있죠. 자 키오스크 교육용 터치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치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앱 정보 있죠. 일단 설치를 하면 금방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앱을 설치하면 그 앱이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지를 미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앱 정보 터치 그러면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은 KT IT 서포터지는 어르신들의 원활한 키오스크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키오스크 교육용 앱을 개발하여 무상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지털의 급속한 발전과 무인화로 인해 고령층이 특히 시니어들이 어려움을 느꼈던 패스트푸드 그 다음에 커피숍 같은 카페 주문 기차 예매 자 ADM 무인 민원 발급 병원 등 생활 속에서 키오스크 활용을 돕기 위해 KT 키오스크 교육용 앱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그것처럼 옛날에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옛날에는 전철역의 배소 안에서 다 그죠? 승무원이라고 하나요? 안에 계신 분들이 전부 돈을 받고 어디까지 가는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그 옆에 발권기라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그죠? 개인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다 설치해 사용했습니다. 그때 발권해서 그런 것도 똑같이 이렇게 키오스크가 발전해서 된 거겠죠? 자 열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 자 KT에서 기기 사용하기 위해서 허용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키오스크 앱이 다운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해 보셨나요? 저는 전철을 타고 다녔으니까 전철을 사용하는 무인발권기 써봤고요. ATM기 그리고 얼마 전에는 등본 떼느라고 등본 무인민원발급기도 한 번 사용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오스크 체험교육 있죠? 터치 터치 하시면 패스트푸드, 카페, 교통예매도 있고요. ATM, 무인민원발급기, 병원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흔하게 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 한 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트푸드 터치 그러면 패스트푸드를 여기서 이 화면 안에서 보시면서 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라는 사용방법이 다 있어요. 근데 터치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겁이 나고 두려우셔서 안 하셔서 그런데 일단 화면을 잘 보시면서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되어 있죠? 그러면 터치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터치 그러면 매장에서 식사를 하실 건지 테이크아웃 가지고 가실 건지 선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장에서 식사 해볼까요? 자 매장에서 식사 터치 그러면 단품 세트 음료 사이드 런치박스 자 지금은 패스트푸드가 햄버거를 파는 곳이에요. 근데 굳이 이렇게 패스트푸드점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뭐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쌀국수 파는 곳이에요. 거기도 똑같아요. 이렇게 메뉴가 그 매장 안에서 파는 메뉴가 전부 다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나 글씨를 보시면서 하나씩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단품은 하나만 선택한다는 거고 세트 메뉴는 지금 그림처럼 세트로 가져간다는 얘기겠죠? 세트 한번 해볼까요? 세트도 지금은 두 개뿐이지만 더 많은 종류 그 매장 안에서 판매하는 세트는 다 나오겠죠? 자 그래서 통새우 버거 세트 터치 자 왔어요. 그쵸? 장바구니 추가는 하나 더 했을 경우 자 하나 더 터치하시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자 터치 두 개예요. 자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장바구니에 추가 자 추가했어요. 그쵸? 추가했더니 통새우 버거 이거 이렇게 그러면 다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돌아가기 이전 버튼이 있죠? 자 이전 갔어요. 다시 통새우 버거 하나와 더블 베이컨 버거 하나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단품에 하나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만 담겼어요. 장바구니 추가해볼까요? 자 단품이니까 조금 전에 했을 때는 세트 메뉴였으니까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선택하라고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은 다시 단품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감자튀금을 따로 드실 건지 그쵸? 음료는 따로 뭘 먹을 건지 이렇게 그래서 결제하기를 터치를 하시면 지금 그쵸? 통새우 버거 하나와 감자튀김 하나 오렌지 주스 하나 이렇게 그쵸? 결제하기 그러면 처음에 나와 있었죠. 여기는 신용카드 전용이라고 그래서 혹시 현금을 결제하실 경우는 카운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 확인 그러면 정립하실 포인트가 있으시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되어 있죠. 옛날에는 우리 많이 썼던 거는 종이에 도장을 찍어줘서 사용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플라스틱으로 해서 안에 그걸 사용해서 우리가 정립을 할 수가 있게 카드가 있어요. 그게 있으시다면 정립하는 곳에 카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없으시다면 확인 눌러서 결제하기 카드를 그쵸? 신용카드를 투입 끝까지 넣어달래요. 그러면 결제가 되면서 주문번호 보이시나요? 네 주문번호를 종이에 인쇄되서 나오면 가지고 있다가 카운터 위에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번호가 쓰여 있어요. 그러면 띵동 소리와 함께 번호가 있겠죠? 그러면 본인이 뽑은 번호랑 카운터에서 나온 번호가 맞다면 가져가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어때요? 말로 할 때는 제가 지금 간단한 거 보면서 말로 하니까 쉬워 보이죠? 똑같아요. 매장에 가도 매장에 메뉴가 좀 많고 선택하는 버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천천히 읽어보시고 젊은 사람들이 쉽게 하는 이유는 많이 사용해봤고 내가 가는 곳의 메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고르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시니어분들 저랑 저와 같은 게 시니어분들은 그 매장을 잘 이용하지 않았고 그 매장에서 파는 물건들이 뭐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위에 홈버튼 홈버튼이 있네요. 그쵸? 눌러서 홈으로 갔어요. 가신 다음에 지금은 패스트푸드나 카페는 비슷한 내용일 테니까 여기 ATM기도 한 번씩 사용해 보실 테고요. 자 그럼 교통카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명절을 보냈는데 혹시 내가 명절이나 아니면 휴가를 가기 위해서 교통카드 예매를 교통카드 예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연습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예매 터치 화면을 터치하세요. 기차 예매 체험하기 되어 있죠. 기본 진짜로 사용하는 그런 곳에는 이렇게는 나와 있지 않겠지만 화면 안에 내가 어디를 터치해야 되고 어디에다 카드를 넣어야 되고 아니면 카드 번호를 어디다 써야 되는 건지 다 되어 있습니다. 화면 터치 터치 출발 도착 되어 있죠. 그러면 출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출발 터치 그러면 이렇게 어디서 출발하는지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여기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저는 용산역이 좀 가까워서 용산 터치해 볼게요. 용산 자, 출발지에 용산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한 단계가 끝나면 확인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확인. 그러면 이제 도착지도 선택하셔야겠죠? 그래서 도착지 선택. 터치하신 다음에 어디 갈 건지. 자, 동대구. 자, 동대구. 동대구 터치. 용산에서 출발해서 동대구까지 가는 거예요. 자, 확인. 터치. 그러면 출발 날짜를 선택해야 되겠죠? 자, 언제 가는지 터치하시면 자, 지금은 정확하게 여기가 표시되지 않겠지만 자, 진짜로 내가 예매를 한다고 치면 여기에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겠죠? 그거를,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그래야만 내가 정확하게 열차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치면 화요일 날 갈 거예요. 화요일. 자, 출발일은 화요일이에요. 2일 화요일. 자, 그러면 언제쯤 출발하게 될 건가? 11시 걸 한번 찾아볼게요. 11시 터치. 자, 화요일. 몇 월 며칠 화요일. 11시에 출발하는 일차를 예매할 거예요. 자, 하단에 있는 확인 터치. 그러면, 네, 출발하는 곳은 용산에서 도착하는 곳은 동대구까지 날짜는 2일 화요일 11시. 자, 그러면 승객 연령 및 좌석 수가 있죠? 몇 명이 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니, 선택해 볼게요. 자, 선택. 네, 그러면 13세 이상은 어른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12세까지, 6세부터 12세까지는 요금을 받는 거고 5세 미만은 요금을 받지 않나 봐요. 네, 이렇게. 그래서 어른 한 명과 아이 한 명. 혹시 가시 가시는 분 중에 65세이 있다면 여기 65세 이상도 터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 두 명이 갈 거예요. 자, 그랬더니 출발은 용산에서 도착은 동대구까지 2일 화요일 11시에 출발을 할 거고요. 승객은 두 명이에요. 자, 근데 열차를 이제 조회를 해봐야겠죠? 내가 11시라고 했지만 11시에 딱 출발하는 게 없고 그 앞이나 11시대 11시대의 시간대에 출발하는 열차가 있겠죠? 그래서 열차 조회하기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KTX는 11시 3분에 출발해서 11시 23분에 도착하는 열차가 있고요. 새마을호는 11시 20분에 출발해서 11시 45분에 도착하는 열차가 있네요. 자, 아이와 갈 때 불편하다면 특실, 일반실 선택하시면 되겠죠? 전 11시 3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일반실로 할 거예요. 터치 자, 그러면 선택 완료했어요. 그런 다음에 좌석을 좌석 앉아서 갈 좌석을 선택하면 되겠죠? 자, 두 명이니까 두 명이니까 여기 하나 그죠? 또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개 할 거예요. 선택 완료 그러면 이렇게 결제하기 전에 내가 선택한 게 맞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3분에 출발을 하고 도착은 11시 23분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금이 이만큼 나왔는데 조금 전에 카드로만 가능하다고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부를 선택하시고 결제하기를 하면 되는데 혹시 내가 이 중에서 잘못된 게 있다고 치면 되돌아가기 해서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선택한 게 맞아요. 그래서 결제하기를 하면 신용카드 결제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는 신용카드만 된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이렇게 신용카드 투입구에 카드를 끝까지 밀어주면 넣어주면 이렇게 결제가 되면 결제 여기 지금 결제 완료가 되면 이렇게 티켓을 출력 중입니다. 하면 티켓이 나옵니다. 그러면 승차권을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티오스크 무인결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여섯 가지 지금 KD에서 제공해주는 것은 여섯 가지 종류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하나하나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해보시고 스마트폰에 앱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고 가까운 곳에 패스트푸드점이나 아니면 지금 열차는 많이 이용을 안 하실 테니까 민원발급기 같은 데 가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인결제 키오스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